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조아라입니다. 저는 어떤 여러가지 사랑의 감정들을 제 경험에 빗대서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일단 작년에 나온 연예기록이란 제 첫번째 정규앨범은 1번 트랙부터 13번 트랙까지 한가지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1번부터 13번까지 쭉 들어보면 한편의 연애소설을 읽는 듯한, 듣는 듯한 기분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가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라드를 기반으로 포크, R&B, 모던 락 같은 여러 장르들을 녹여서 앨범을 만들었고 또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시작으로 좀 더 밝은 노래를 들려드리자라는 마음에 신곡을 작업을 해서 발렌타인데이라는 느낌의 어떤 사랑스러움과 잘 맞닿아있는 곡을 작업을 해서 좀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욕심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 조금은 올해는 좀 더 행복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음악들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음악에 담아서 듣는 분들도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마음을 매번 공연마다 가지면서 되게 열심히 노래할 테니까 공연장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음을 담아서 내는 노래들에도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추운 요즘이니까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꼭 오세요.